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019년 중단됐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추진했지만, 환경부 반대로 무산된 사업인데요. 환경단체는 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4년 전 중단됐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입니다. 박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중단된 케이블카 사업은 지리산뿐입니다. 2011년 본격 추진된 지리산 케이블카. 산천군과 함양군은 2015년 도비 4억여 원씩 모두 8억여 원을 들여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했지만 환경부가 세 차례 발려했습니다. 2019년에는 경상남도가 사업 중단을 결정했고 산천군과 함양군은 지난해 남은 도비 6천여만 원씩을 반납했습니다. 전인 김경수 지사 때도 케이블카 설치가 산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책 연구를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 반대로 무산된 사업을 경상남도가 다시 검토하는 것은 소모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번번이 좌절됐던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경상남도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올해 매출 3조 8천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카이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2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FA50 12대 폴란드 납품과 민수시장 회복으로 매출을 37% 늘려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올해 수주 잔고가 24조 6천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 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오는 5월 공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두 레저단지는 2025년까지 3천여억 원이 투입돼 하동군 금성면 일대 270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골프장과 호텔 등 복합 레저단지를 갖출 예정입니다. 하동군은 두 레저단지가 완공되면 해마다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천군이 에너지 취약계층 1,200여 가구에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 생계급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대상 1,200여 가구와 연탄 쿠폰을 사용하는 20여 가구입니다. 지원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지원금은 다음 달 초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가정마다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달 2일 사천 주민 가운데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가정이며, 셋째 자녀 이상은 다둥이 사업과 중복돼 제외됩니다. 입학 축하금은 신청 뒤 20일 안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